네, 우리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죠. 왜? 2020년 제4회와 수시 제5회를 대비한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 실기필탑형과 작업형입니다. 그럼 좀 빨리 해주시면 될 거 아니냐고.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매고 타는데요. 제가 바로 2회와 3회를 공개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전시장에서 다 복제, 복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에게만 저와 함께하는 분에만 이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감춰주었다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실기특강은요. 여러분을 보시면 이번 시험에 틀림없이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 왜? 저와 함께해도 합격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보통 재수가 아닙니다. 정재수입니다. 진짜 여러분 강의실에서 생각해도 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재수 있다 생각할 때 재수가 있는 거지. 야! 저는 볼 때마다 재수가 더럽다. 그럼 누가 재수가 없다? 저는 변치 않는 재수인데요. 여러분은 정말 재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3단계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부는 3단계가 기본입니다. 우리 항상 필기 볼 때도 1단계입니다. 실기는 2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필답과 작업행정도 3단계로 구분해봤다. 첫째요. 1단계를 여기까지 할 거고 2단계를 분석이고 3단계가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목차를 1단계로 보면요. 우리 아직도요. 작업행정도 몇 시간 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또 몇 문제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하는 강사들도 몰라요. 지금 많이 기억해가 9문제라고 하고 또 아직도 이런 것은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채점하는 것도 답도 모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채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강사는 활동해서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배점도요.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기시험에 상세 출제기률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력공단에 5연마다 또는 3연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궁금하잖아요. 지금요. 어떤 업체에 여러분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합격수료가 너무 많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지금 보고 들어왔습니다. 날짜 언제 했는데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그게 뭐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를 좋아할까요?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돈이 가짜 돈이 나옵니다. 왜? 진짜가 좋기 때문에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생생한 합격수기. 진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 분석입니다. 분석에도요.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분석해야 되냐고. 바로 합격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은 2020년 2회 실기 필다병과 2회 자가병 체급 문제로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마지막 3단계 합격 대책입니다. 대책은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바로 책은 아직까지 어디도 공개되지 않는 실기 3회 필다과 자가병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합격 멘토가 지금 출발합니다. 그렇다면요. 첫 번째요. 시험 시간은요. 기사와 산업기사의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것은. 기사는 1시간 30분입니다. 뭐? 필다병일 때 말합니다. 산업기사는 1시간입니다. 문항수가 기사는 몇 문제 나온다고? 14문제 나옵니다. 출제기준에는 10에서 20문제라고 돼 있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14문항입니다. 산업기사는 몇 문항? 13문항입니다. 배점은요. 바로 55점입니다. 기사도 55점. 산업기사도 55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55점에 대한 필기시험같이 60%니 40%니 가락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락이 없습니다. 여기에 설령 25점 맞아도 괜찮아요. 또 때로는 15점 맞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또 만점마다도 괜찮습니다. 합격수기에 만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작업형을 어떻게 보느냐. 대개 시험 자체가 2019년까지는 바로 필답을 본 후에 일주 지난 다음에 작업을 봤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2020년 이상한 역병이죠. 전년병이 왔어요. 코로나라는 게 전년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시험 방법도 변경됐습니다.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양반 돌았다고 시험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진짜입니다. 2020년 언제부터? 바로 제4회 작업형부터 자괴병에 대한 시험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2014년입니다. 강의할 때 이제 바로 가나다라에서 1,2,3,4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왜 엉터리를 하냐? 엉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1,2,3,4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번에는요. 작업 시험 보는 방법이 변경된 것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몸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업형은요. 기사나 산업기사나 시험 문제 문항수가 동일하고 시간수도 1시간 다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배점 또한 45점으로 동일하면 단 뭐 바뀐다? 작업형 시험 방법이 변경된다. 바로 그 변경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 역시 가락이 없어요. 그럼 합격은 어떠냐? 바로 55점 더하기 45는 몇 점? 100점이에요. 그러나 100점도 합격이지만 몇 점? 55 더하기 15 해도 60점이나. 그럼 60점이나? 60점이나? 또는 몇 점? 100점이나? 같다 틀리다. 동일해요. 60점도 합격이고 100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59점 마지막인데. 그래서 59점하고 0점은 같다 틀리다.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한가? 60점으로 합격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필다병 더하기 작업형을 한 몇 점?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합격입니다. 또 글씨 표기도 어떻게 했다? 녹색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안전한 색상. 합격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는 자격증은 사람 관리하는 무슨 자격증? 안전자격증입니다. 바로 안전한 자격증. 우리는 60점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 2020년 정기기사 4회부터 무엇을 다? 작업방법이 시험이 방법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내가 했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한테 변경해서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여러분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색깔을 했다? 우리는 안전보건 표지에 4개의 표지를 기본으로 하는 금지 표지를 적용했습니다. 왜? 방법이 변경됐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한 것이 시간, 문항, 배점이 이건 기준이다. 제가 의미를 한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에 의한 출제기준이 변경됐고 출제기준에 맞게 제가 맹쾌하게 설명합니다. 대부분 지금 업체에서 또는 강의하는 강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은 다 교수래요. 제가 오죽하면 교수는 어떤 사람에게 설명도 해두었습니다. 저는 항상 진짜 교수 정지에서도 강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정직한 강의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지 않는 분은 전부 다 저보고 틀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요. 이제 과연 시험시간 문항수 배점이 있다면 그 다음에 출제기준은 어떨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시험에 상세 출제기준은 기사가 9명, 산업기사가 5명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정말 여러분이 보는 우리 새하에 출간한 녹색 표지에 안전자격증을 보서도 상세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기차는 어떻게 한다? 여기 보이잖아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일 겁니다. 017-321-2787입니다. 몇 년 동안? 36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65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전화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시험시간 들어갈 때요. 전화기 뺐는데. 그러니까 뺏기 전에 전화하라고. 바로 뺏기 전에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 답변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 교제 참고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증명도 할 겁니다. 역시 여러분 평상시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이라는 별도 사이트가 산업인력공단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격정보는요. 국가자격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여기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제는 어떠하게 돼 있냐? 바로 이겁니다. 이 출제기준은요. 바로 직무 분야는 안전이니까 안전관리예요. 중직무는 뭐냐? 역시 안전. 이거는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둔 겁니다. 산업안전기사 적용기간은 2016년 1월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 4회와 5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 2021년 1월일부터는 다시 적용합니다. 바로 새로운 출제기준에 의해서 교제도 바꿔야 되고요. 바로 출제기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 구성해야 되고 시험 방법도 변경되었잖아요. 변경된 방법에 의해서 할 겁니다. 뭐 직무 내용이라든지 수행중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필답형은 몇 시간? 1시간 30분이라는 거고 작업형 얼마? 바로 작업형의 뒤에 나오겠죠. 1시간 30분이고 작업형은 뭐다? 1시간 정도로 시험을 본다는 앞에서 했는 걸 왜 이렇게 하죠?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시험, 해답, 저는 정답에 마다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은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있다 정도 하고 반드시 이런 출제기준에 의해서 제가 작성하고 만들었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다 모두 실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뭐 다 읽어본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제가 당연히 읽어드리겠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뭐냐? 그럼 바로 지금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산업안전산업기사예요. 2016년부터 역시 2020년 12월 30일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뭐가 틀냐 하면 여기 보니까 시험시간은 필답형이 1시간, 작업형이 1시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래 놓으니까 2시간 정도 이렇게 이런 방법 좀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이쁘게 보일 건데 전체적으로는 2시간이 맞지만 어쨌든 모양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뭐다? 작업, 우리 기사일 때는 2시간 30분이 전체를 합하면 그러나 산업기사에는 필답도 1시간이요. 작업도 1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이 내용도 우리가 한다면 기계, 전기, 하학, 건설, 보호구에까지 다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합격하는 방법이라든지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살아있는 합격 수기를 보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때도 바이리듬도 얘기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정확히 이분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요. 55세 퇴직자가 실기 100점 합격 후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2020년 9월 10일 1시 7분입니다. 조회가 916건인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9600건까지 됐을 수도 있다. 보면 알겠지만 올 초에 올 초. 올 초니까 아무래도 2020년 퇴직 후 55세. 건설안전점 초자로. 이거는 지금 산업안전기사에 있으면 건설안전파트입니다. 초자로 3월부터 교수님의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여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90점, 실기 100점입니다. 필담 60점, 작업 40점입니다.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 면접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취업도 됐습니다. 취업이 되어 이번 올해부터 출근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1년 후 건설안전기사에 들어오세요.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한번 고백했는데. 이거 제가 사기치겠습니까? 요사에는 사기칠 수 없죠.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있는 합격수교 우리 강의하는 강사분들이나 공개하시는 분들이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사에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배운 건데요. 제가 옛날 처음에 25세의 파릇팟할 때 선생할 때 저보다 위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정말 평생동안 어디가서도 나무말을 하지 않는다. 나무말을 어떻게 죽을 때 무덤까지 갖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정말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데 나쁜 얘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좋은 얘기는 어떻게 한다? 정말 칭찬하는 얘기는 계속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 남자라고 그러는데 그래 여자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30대 워킹맘의 쌍기사입니다. 두 개 딱 돼요. 합격수기를 보면서요. 정말 아직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녁입니다. 여러분 김남도 교수 하나요? 그 양반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 사람 책도 읽고 제가 평생교육원을 한 장 할 때 또는 지금도 인천광역시의 새마을문구회장하면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면 그분의 책에 대한 것을 많이 쓰고 또 독후감을 제출하는 걸 봤습니다. 심사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아프니까 뭐다? 청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생수기를요. 좀 더 상세하게 보려면 정재수의 안전스쿨이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도 하시고요. 아마도 지금 이 상태입니다. 현재 여러분 상태는. 2021년부터는 확 바뀔 겁니다. 왜 바뀌느냐? 2021년부터는 출제기준도 바뀝니다. 출제기준에 맞게 바꿔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의 골든타임을 가지고 합격하려면 한 번씩 꼭 봤으면 좋겠고요. 뭐 only one 합격 교재라 그러는데 우리 교재는 합격하기 위한 교재라는 그런 간단한 설명을 해갖고 이분이 한 것이요.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30대 워킹맘의 쌍기사 합격 후기를 쭉 보면요. 좀 깁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한 회사 근무 3년차 30대 워킹맘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15년 근무했대요. 근무하다 육아로 야근 변경이 너무 힘들어 직종을 변경했답니다. 야근 없는 거 고민하다. 건설회사 경의로 근무하게 되었고 작은 회사랑 경의 공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장, 도장 알전, 페인트치나 미장, 방수, 면허 회사랑 건축도장기능사 시험 본 후 자기 개발을 위해 알아보던 중 건설종 자격증 중에 건설재료보다 쉽다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고정은 건데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분이 썼던 거니까 건설재료가 건설안전보다 어렵다 이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사장님께서 건설안전상기를 취득하셨기에 저도 힘을 얻어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카페에 가입하고 학교 후기 미리 사전 준비하고 1월부터 책보기 시작 진짜 처음에는 다른 뜻도 몰라서 멘붕이었다가 다른님들 후기처럼 두 번, 세 번 계속 보니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 언제? 2020년 3월 필기일에 도전 목표였는데 코로나로 미뤄지고 기간이 길어지니 정말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매일 퇴근하고 애들 재우고 밤 10시와 11시부터 2시간 내지 3시간씩 힘들 땐 1시간 몸 아플 땐 패스하고 주말엔 책 종일 들고 다니기 보는 양은 적음 애들 놀이터 갈 때 책 들고 따라다니면서 보고 연차일 때 하루 종일 책 보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한 적 없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무슨 서울대 가는 줄 떨어지면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싫어서 한 번에 합격하자는 목표로 계속 보고 또 보고 교수님 새하 책에 적힌 글처럼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눈으로 보고 또 봤어요. 밤에는 교수님 무료 동영상을 찾아서 보면서 같이 책 보고 필기는 상계인, 오계인 집중적으로 7년치 봤는데 불안함으로 10년치 봐야 안전하고요. 실기는 새하 책 보면서 연도별 요약정의, 중복책하여 최근과 중복분 계속 돌려보기 시험 하루 전날은 2시간 자고 계속 책 보기 건설안전기사 필기는 새하 책으로 준비하고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는 CBT 3년치로 특거리 합격 필기는 권한기 책만 봐서인지 상계가 어려웠어요. 1, 2차 필기 합격입니다. 실시, 실기 필다병 작업의 합격 보겠습니다. 6월 7일, 6월 14일, 6월 26일, 6월 29일 7월 25, 7월 25, 7월 26, 8월 1, 8월, 9월 11일 금 합격자 밟고 와! 합격입니다. 이분의 상세한 내용이 있어있어 필답 작업이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다행스럽게 합격 쌍기사의 코로나로 일정 꼬여서 정신이 없고 남어편 지방출장이나 독박 육아에 시험 볼 때 애들만 집에 두고 봐요. CCTV 확인하고 장거리 샘보러 다녀오고 저에게는 너무 힘들고 기나긴 1월에서 8월이었는데 합격으로 보상받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설안전, 안기기사하고 맞습니다. 안기기사 하하 그런데 안기로 되시는 분도 있지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느낀 점입니다. 전설 요약집 대구에서 갖고 있으면서도 봤는데 더 헷갈리고 오타도 많고 딱 책만 집중해 보는 게 답입니다. 내 구 검색에서 학교구기 찾아봐서 나에게 맞는 공부하는 패턴 계획하고 책을 계속 많이 보고 모르는다는 그때그때 네이버 찾아보기 틈날 때마다 책을 눈으로 보기 또는 영상 또는 음성듣기 책 보는 게 지겨 보면 동영상 보고 또 질림의 음성듣기 출퇴근 시간 하려는 교수님 음성이라도 듣기 시험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니까 시험에 가까운 시점 몇 달간은 집중적으로 기억 남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주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안에 바로 일주일 남겨두고 이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짧아서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균의 접수는 항상 지옥이네요. 시험 접수할 때마다 스트레스 힘들 때마다 시험 가까워질 때마다 가까운 카페에 와서 글보고 힘없고 도움받고 동기부여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자격 치료에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도움 주신 카페분들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고 합격하세요. 모두 행운 가득한 일들만 가득한 시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하책으로 공부했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고요. 전부 이렇게 내 입크로 봐도 이렇게 시험 전날 보았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럴 때로 어떻게 해요? 정말 가랑이 피라도 작고 싶은 이런 마음이겠죠. 시험 결과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실기합격, 산업기사 필기합격부터 최종합격까지 이렇게 시험, 합격, 결과보기, 득점 조회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쌍기사 합격은요. 합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이 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여러분 아이들 잠재놓고 CCTV로 확인했다는 부모가 심정이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이분의 이제 자격증인데 자기 얼굴은 가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죠. 얼굴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틀림없이 여러분도 안전하게 합격하셔서 이보다 더 아름답게 정말 자격증이 합격수기를 남긴다면 여러분 후배들도 정말 여러분을 보면서 합격하는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바로 우리는 바로 당장 2020년 2020년 4회 정기와 2020년 5회 수시에 대한 필답형과 작업형의 기본적이고 첫번에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요. 바로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보여주냐 그러면 두번째는 분석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바로 왜 하는지 바로 분석에 가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